2025년 영화계 지원 예산이 증액됐지만 내년 서울 독립영화제 예산은 전액 삭감돼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영화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2억 증액한 82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독립영화제는 올해 이미 20%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은 예산 전액이 삭감됩니다. 이에 독립영화계 주요 감독들과 영화인들이 나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선 영화인들은 한 목소리로 영화제 지원 예산 복원, 서울 독립영화제 지원 중단 철회, 지역 영화 지원 사업 복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영화인들은 잇따른 영화 지원 예산 축소가 영화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영화계와 어떤 논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예산이 삭감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